자 김동욱 야 비면 휴지였습니다 뒤쪽 넘어지면서 자 티그 한 번 놓쳤어요 이관희 석공기회 그리고 이관희가 틀면서 림을 갈랐습니다 비슷한 흐름의 경기를 하고 있지만 삼성 선수들이 조금 터너버가 많은 게 이관희의 과감한 돌파였습니다 이게 더욱더 재미가 있습니다 팬 입장에서는요 자 김동욱 들어온 이관희 봤어요 그리고 블록슛을 피하는 이관희 자 오늘 삼성 자 스크린 걸어졌던 은바랑 오른쪽에 있는데요 이관희 두 명 선수 제치고 제치있게 슛 한 번 뻔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요 지금은 이종윤 선수가 슛을 시도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자 지금 직전에 이관희 선수가 제치있게 어떤 슛인가요 저거는 저거는 뭐 훅슛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양팀의 샤클라이 거의 다 소진되고 있겠네요 이관희의 과감한 돌파였습니다 계속된 원 포지션 경기가 이어지고 있는 양팀의 경기 그리고 또 실패 턴오버 그리고 반대편 길게 이관희 스피드를 살리면서 남은 시간 4초에요 이 공격 성공하면 결정적입니다 이관희 돌면서 슛 들어가시라 고정미터 고정미터 감사합니다